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인공태양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빛과 열 에너지를 지구와 인류에게 주는데 태양은 초당 6억티의 수소를 태우며 해경압 반응을 통해 빛과 열 에너지를 지구와 인류에게 주는데요. 일지의 수소로 석유팔티에 달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인공태양 발전의 핵심 또한 해경압으로 이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행용압 기술의 뿌리는 대전 행용압에너지연구원 KFE에 있는 KSTA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행용압 반응을 얻으려면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KSTAR은 2018년 1억도 이상 초고온 플라스마를 1.5초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에 이어 얼마 전 그 시간을 48초까지 유지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기록으로 인공태양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세계 35개국이 행용압에너지의 생산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국제행용압실험로 ITER 건설 프로젝트에는 무려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국제행용압실험로는 프랑스 남북 카다라슈 지역에 건설 중으로 2035년이면 본격적인 행용압 반응을 실험한 뒤 주요국들이 행용압실증로 도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돼 2022년 12월 수소 투입량보다 많은 에너지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중국도 플라스마 전자온도를 1억도까지 달성하는 기술 개발 성과를 거뒀고 일본은 지난해 5월 민관연합으로 스타트업에 1천억 원을 출제하는 형태로 인공태양 기술 선점에 나섰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부문 주도로 핵용압 스타트업이 43개로 늘어나는 공격적인 투자도 강구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전남도와 나주시에서 핵용압 기술을 확보하려는 세계 각국의 기조에 대응해 2022년부터 핵용압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을 선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분야 연구 중심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주도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 석유 파동부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에너지 자원 혹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왔는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 확충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렇게 인공태양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인공태양은 연료인 중수소와 리튬을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없는 무한청정에너지 발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가동이 즉시 멈춰 안전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핵융암 연구장치인 KSTAR K-STAR가 1억도 초고온을 48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해 한국이 인공태양 강국임을 또 한 번 입증했는데요. 이 기록은 KSTAR가 갖고 있던 종전 세계 기록 30초를 자체에 경신한 것입니다. 핵융압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도 이상 초고온 상태의 플라스마가 필요합니다. 태양은 자체 질량과 중력으로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를 스스로 만들지만 지구에서는 1억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KSTAR은 이런 플라스마를 만들어내는 핵융압 실험 시설입니다. 한국은 KSTAR을 2007년 완공한 이후 관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달 48초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2026년까지 1억도 초고온을 300초간 운전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시간을 유지하면 핵융압으로 실제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기본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태양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소 관련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 수소 관련 기술 강국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기술이 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땅 속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수소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제한다이 통추적인 보고 계신 모습은 알바니아 북동부 불키저 지역 크롱광산의 갱도 950엠 아래에 위치한 무릉덩이입니다. 프랑스 로랑 트루시의 연구팀은 이곳에서 거품이 일며 수소가스를 뿜어내는 무릉덩이 즉 천연수소 대량 매장지를 찾아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팀이 이 무릉덩이에서 방출되는 수소가스를 종합한 결과 불키저 크롱광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소가스는 한 해 최소 200톤이 넘으며 순도 84%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몸체 길이 245m의 세계 최대 비행선 힌덴부르크호 10대를 채우고도 남을 양으로 지금까지 오피올라이트 지대에서 발견된 천연수소 샘들과 비교했을 때 천배 많은 양입니다. 이번에 연구팀이 발견한 천연수소 샘이 위치한 광산은 수천만 년 전 아프리카 지각판과 유럽 지각판이 충돌해 생성된 오피올라이트 지대인데요. 알바니아 천연수소 샘의 발견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오피올라이트 지대를 중심으로 천연수소를 탐사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연수소의 발견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땅 속에서 천연수소를 추출하게 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환경부담이나 그린수소를 만들 때의 비용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기술만 있다면 수소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연수소를 골드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수소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천연가스의 개질 반응으로 만들거나 전해조라는 설비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개질 반응로 만드는 것은 생산비가 저렴하지만 더럽고 전해조라는 설비를 이용해 그린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깨끗하지만 너무 비싼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바니아 무릉덩이에서 발견된 천연수소, 즉 지하저장고에서 수소를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성을 따질 때 기준선이 되는 생산비 kg당 1달러 이하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제로 수준입니다. 수소 시대로 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었던 수소 생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바니아 천연수소 샘의 세계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예 콜로라도 광산학교의 맹글리 장 교수는 골드수소에 골드러시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천연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석유와 가스가 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석유 중심의 지정학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 수소에너지 수요는 연간 1억 톤 규모에 이르며 이에 전 세계 국가들은 발빠르게 천연수소 탐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미국 천연수소에너지는 네브레스카주와 켄자스주의 천연수소 탐사 시추공을 이미 뚫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지하에는 최대 5조티의 수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 몇 퍼센트만 회수하면 연간 5억 티에 달하는 모든 예상 수요를 수백 년 동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들 찾고 싶어하는 천연수소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과연 어디가 될지 수소 꼴드러시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국석유공사가 지하에 부존된 수소 탐사를 목표로 다양한 토양가스를 측정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특허 출원한 자연수소 탐침장치는 토양에 장치를 삽입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 필터와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토양 수소 측정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석유공사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유망 지역 발굴과 중장기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뚜렷한 가슴을 갖고 있으리 이처럼 한국이 인공태양과 천연수소 탐사 등에서 뚜렷한 기술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자 최근 한국과 불편한 관계를 언급하던 러시아까지도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실험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에너지 대변안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한 것인데요. 최근 타스통신은 러시아가 국제 공동과학 프로젝트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관련 재료를 실험하기 위해 조만간 한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의 핵융합로 가장 안쪽 벽인 제1벽에 쓰일 혁신적 물질 실험에 한국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에서 실험을 마친 뒤 다음 단계 실험을 한국에서 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1차 실험을 통해 검증을 마친 다음 다음 실제 개발과 양산 관련된 기술은 한국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러시아 측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축적한 우주와 핵 관련 최첨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양산, 개발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한국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론은 프랑스의 건설을 추진 중인 핵융합 시설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불화적인 목적으로 한국,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극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핵융합 파트너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이 인공태양 기술 선점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를 제치는 엄청난 한방을 가격해 반도체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선점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 건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져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불붙으면서 반도체 인력 유출이 점점 노골적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기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은 DRAM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로 제작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과 마이크론, 중국 창신메모리가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뜨거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 임원이 된 SK 하이닉스 전 연구원 어시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SK 하이닉스 HBM 설계를 주도해오던 핵심 인물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이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는 3차원 적층 HBM 원천 기술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출신인 BC도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옮겼는데 BC는 삼성에선 HBM이 개발 조직에서 근무했고 이직 후 마이크론에서도 HBM2와 HBM3 개발 조직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경쟁 기업에 이직한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 국내 반도체 인재들이 중국 기업으로 쏠렸다면 최근에는 거쳐가 미국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직원 260여 명, SK 하이닉스 직원 110여 명이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으로 옮긴 삼성 SK 하이닉스 직원은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로도 한국 반도체 인재 유출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7월에는 인텔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 엔지니어 CC가 징역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CC는 삼성 파운드리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 33개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서 핵심 기술까지 빼내려는 대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대거 넘어가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져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에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커리어 관리를 통해 인재를 붙잡아두는 당근이 필요해 보이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대만 간첩법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확정 지을 예정인데 모쪼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625분의 1의 전력을 쓰는 제품을 개발해내며 반도체 업계에 말 그대로 쇼킹을 안겨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는데 엔디비아보다 전력을 적게 쓰면서 심지어 크기는 더 작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고 각종 정보를 찾아주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AI를 배터리 소모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해준 KAIST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교수팀이 초전력 초고속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상보영 트랜스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전기는 매우 적게 사용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해 오픈 AI의 GPT 모델을 구동시킨 결과 언어를 생성하는 데 0.4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된 전력량은 400MW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초저전력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AI를 돌리는 기술 두 가지의 특징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AI 작동 기술 중 하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SNN로 이는 실시간 정보 처리에 유리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약한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심층 인공신경망, DNN인데 DNN은 이미지 인식과 비디오 정보 분석 같은 고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SNN, OI, DNN보다 정기를 더 적게 쓴다는 점을 반대로 데이터가 클 경우 DNN이 SNN보다 정기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 교수는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고성능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하고 GPT를 구동시켰다는 점, 온 디바이스 AI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기에서 직접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된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 온 디바이스 AI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퀄컴의 최신 AI 반도체도 GPT를 구동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갤럭시 S24에 연결해 GPT를 구동시킨 결과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AIST 연구팀은 본격적인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격차 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듯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현해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LLM 기반 절차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더욱더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번에 절차 생성 AI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빠르고 객관적인 절차 생성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이 말로 작업을 명령하면 스스로 작업 절차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절차 생성 in AI 성능을 자동 평가할 수 있는 로타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했기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세이켄을 비롯해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직접 작업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투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평가에 긴 시간과 노력이 들고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ETRI이 개발한 로타벤치마크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 LLM 생성 작업 절차를 실행하고 결과가 지시한 목표와 같은지 자동 비교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직접 했던 것보다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 또한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성능 평가는 미국 알렌시 연구소와 MIT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차갑게 식힌 사과를 넣어라는 일상적인 가사 작업 지시 명령을 내리고 각 작업 절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LLM을 이용한 로봇 작업 계획의 기술 성능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등 민관원팀을 만들어 반도체 정책 설정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도 올해 상반기에만 1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대거 수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도 삼성은 창업부터 이어온 인재 제1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올해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계열사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인재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유튜브, 이베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 업계 내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공격적인 신입사원 공채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철학을 이어받아 삼성 내 조직 혁신을 주도해왔는데 특히나 인재 선점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명장 15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며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수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듯 싶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인공지능 관련 기미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파문이 이렇습니다. 38세 중국인 린웨이딩은 구글 몰래 중국에 있는 두 개 업체에서 일하면서 구글의 엘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린웨이딩이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구글의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 및 호스팅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일 린웨이딩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3억 3천 2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운명인데요. 크리스토퍼 레이미 FBI 국장은 이 사건을 두고 중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과 연계된 이들이 얼마나 미국의 혁신을 훔치려고 하는지 보여준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미국 기업들의 주요 기밀들을 유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더 강화하면서 반면 한국을 도와주는 반전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등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는 이 산업으로 옮겨붙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산업인지 오늘은 한국의 어부지리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전기차 등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젠 조선업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선박사 5개 노조가 무역대표부에 핵심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한국 조선주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선과 해운 산업에서 발생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한국 조선주들이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감으로 작용한 겁니다. 미국 선박사 5개 노조의 주장을 보면 중국 정부가 세계 조선, 해양, 물류 산업을 장악하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선박 노조 등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 항망과 물류 시설망을 구축해서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조선업계 조사에 들어가면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대상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언제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설 것이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다. 무역대표부에서 이번 청원서를 법률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난해 중국 조선사의 선박 인도량은 글로벌 조선사 전체 인도량 중 50.9%를 차지했고 한국 28.4% 일본 15.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사의 인도량은 0.1%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 업체들을 제재해 중국으로의 선박 발주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미국 조선소들이 이 물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글로벌 2위인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더구나 미국 관련 수송이 증가할 LNG나 LPG 등 가스선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사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어 앞으로 이들 업종에 경쟁력이 있는 조선사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화끈하게 밀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돈 36조 원이 넘는 슈퍼 보조금의 수혜자 리스트를 곧 확정합니다. 인텔은 100억 달러, TSMC는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받을 보조금의 액수도 이달 말경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390억 달러 중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 몫으로 28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역대급 보조금 약속을 믿고 삼성전자도 173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테일러의 파운드리 펩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정부는 삼성 고속도로까지 만들면서 화답했습니다. 공장 인근 호프집에는 삼성의 애칭인 세미맥주가 메뉴로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꿈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았습니다. 미국 측에 기업들이 요청한 보조금이 예산을 훨씬 웃도는 7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6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투자의 향서를 제출했고 상당수 기업이 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잔혹한 현실이라며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와서 수십억 달러를 요청하면 저는 타당한 요청이지만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 정부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각선은 인텔이 100억 달러, TSMC가 50억 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보조금이 한국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파운드리 라이벌인 TSMC가 이미 역대급 보조금을 일본으로부터 두둑하게 챙겼고 반도체 업계에서 쩐의 전쟁에서 밀릴 경우 기술 투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압도적 1위인 대만 TSMC는 지난해 일본과 중국 정부로부터 2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으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를 뒤쫓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높아진 셈입니다. TSMC는 최근 사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일본과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475억 4590만 대만 달러, 약 2조 78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파운드리 등 자국 기업에 먼저 보조금을 확정해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헌데 TSMC보다 삼성에 대한 보조금 소식이 늦는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히 조바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미국 대선에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결전지 위주로 자금을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칩스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연계돼 있는 만큼 소위 스윙 스테이트의 보조금을 우선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곳은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였습니다. 애리조나는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과 1만 표 차이로 어렵게 승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는 인텔과 TSMC 공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TSMC에게 지급될 보조금이 먼저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크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초조히 기다리고 있을 무렵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에 60억 달러, 즉 7조 9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예비적 합의를 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텍사스 공장 건설 외에 추가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정말 이대로 된다면 TSMC보다 오히려 1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니까 말입니다. 60억 달러라면 삼성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170억 달러 투자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세액 공제 등을 더하면 절반 가까운 금액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기존 텍사스주 오스팅 공장 외에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소식통들은 해당 지원금이 삼성전자의 상당 규모 추가 투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추가 투자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390억 달러 가운데 TSMC와 삼성전자 등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할 용도로 28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들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이 총 700억 달러를 넘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는 들렸는데 그래서 결국 삼성에 얼마를 지급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월말까지 아직 많은 변수는 남아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K-반도체가 미국으로부터 든든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남은 10여일 최종 비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예비 합의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치켜세우며 인공지능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올트먼 CEO는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올트먼이 AI 반도체에 투자하려는 금액은 5조 7조 달러, 약 6,600조 9,3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과연 올트먼이 어떤 기업과 손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올 1월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영진과 만난 이후 또다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언급함으로써 반도의 업계에서는 샘 올트먼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협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들이 속속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자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움켜준 듯이 고무되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 NYT는 일찍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돈만 쏟아 붓는다고 해서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옥성 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해소 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과 외국 업체에 의지하는 한미국 내 반도체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밋빛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5개 이상의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2천억 달러 약 252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제조업 투자라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 16개 주에서 23개의 신규칩 공장 중공 및 9개 공장 증설, 업계에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권은 대부분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면 그에 더해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확장 계획이나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것까지도 새롭게 투자하는 것처럼 부폴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해 대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그 뒷면을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침어반도체 전쟁을 출간한 미 터프츠 대 크리스 밀러 교수는 NYT에 직접적으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에도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 데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반도체 공장을 중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이들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 생산을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안을 내놓았습니다. SIA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산 기업 및 공장에서 27만 7천명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NYT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공장은 기술자 및 화학공학과 같은 분야에 숙련된 과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및 엔지니어 부족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고충을 토로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의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고 NYT는 꼬집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투자하는 돈이 68조 원이라고 하면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라고 하는데 한국의 두 개 기업이 투자하는 수백조 원의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68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10조 원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은 비효울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고액이라고 하지만 북미에서 특히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연봉 8만 불 정도는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의 고급 인력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수십만을 정도 되고 밀리언 정도의 봉급을 받는 임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잡는 예산이나 집행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은 100조 원을 책정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68조 원 결코 근돈이 아닙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전자제품의 출하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재고가 쌓이자 끄덕없다고 자만하면서 가격을 올해 상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했던 TSMC마저 가격을 동결하고 일부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반도체 겨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디바이스 구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타임스는 2023년 1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현재 재고가 최고치에 달해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상위 10대 고객인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주문 취소와 지연 계약 파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67나노 공정 수요는 절반가량으로 하락하고 5나노 이하 생살라인 가동툴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에도 저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TSMC는 수요가 크게 줄며 매출이 줄자 그에 대한 타계책으로 주요 팸리스들에게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맥루머스, 나인투맥 등 외신은 TSMC가 2021, 2022년에 이어 2023년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한다는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저가격의 애플과 엔비디아의 56% 정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자 시도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격을 들어 즉각 반발하면서 TSMC는 결국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TSMC 대응에 비해 삼성전자는 당분간 파운드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증장기 시장, 글로벌 거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나 반도체 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구조 조종토 없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기술인 3NM 공정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 EUV 극자외선 노광장비의 수호를 비약적으로 높일 열쇠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핵심 장비 펠리클 PEL-LICLE 올해부터 삼성전자 최신 공정의 테스트로 적용되면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가울 90%를 뛰어넘어 경의적인 94%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투자해온 SNS택은 현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의 밝은 관계자는 펠리를 양산을 위한 공장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장비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SNS택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협력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EUV 시대 전환에 맞춰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펠리클이란 반도체 회로가 새겨 넣은 유리기판 즉 포토 마스크에 초미세한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을 지칭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나 해로운 물질을 흡입하지 안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EUV 공정에서 펠리클의 유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EUV 노광 공정은 매우 섬세한 과정인데 특히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 마스크의 오염이 수울 저하의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 마스크의 가격이 개당 수억 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투가율이 높은 펠리클을 사용한다면 수울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EUV 장비는 미세한 파장의 빛이 거울에 반사하는 원리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빛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의 투가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0%가 아닌 펠리클 투가율의 한계를 깬 90% 이상을 주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가율 90% 이상의 펠리클은 아직 어떤 반도체 기업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도 낮은 생산성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80%대에요. 투가율을 가진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투가율 90% 이상의 펠리클을 적용할 거무 TSMC와요.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